많은데 아니면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꼭 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와이어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와이어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와이어를 하는 걸 알고 딱히 준비를 안 해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원래 사극하시는 분들은 타이지를 입으신대요 저는 타이지를 안 들어와서 맨살에 이렇게 와이어 장비를 찾었는데 와.. 쓸리니까 이게 진짜 죽을뻔했어요 이게 몇 시간 동안 매달려있고 하니까 엄청.. 너무 아팠어가지고 와.. 이게 사극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싶더라구요 좀 신기하게 찍히긴 해가지고 벽 붙집는데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 장면을 또 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븐